신청니저 자유 노트북에서 안하는 양수 신난다 다행이다 김정은 정수 잘... Can you guys see? 미화 어셔 평창 올림픽 한국 평창 캐스터 뭐라고 하면 돼요? 아 근데 지금 너무 눈부셔 가지고 선글라스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선글라스 필요한데요 형 그냥 안타죠 헬로우 아이엠 올림픽 평창 소셜 브로드 캐스터 아라미 어 투브라이트 너무 눈부신데 네? 와 와 브라이트 브라이트 소셜 브로드 캐스터 2018 리코드 without the comment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